예수님의 지난주까지 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구원은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구절로 표현하자면 바로 3장 22절에 나오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 22절에 나오는 가두었다라는 그 말은 바로 옥에 갇힌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냥 잠시 실수로 아차하는 그 실수로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최종적인 그 판결을 통해서 딱, 딱, 딱 죄인으로 확정되어서 이 모든 사람이 감옥 안에 그 갇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옥에 갇혔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딜 생각하죠? 교도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교도서 안에 있는 그 제수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돼요 몇 년 전에 한 2년인가 3년 전에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페이스북을 보면서 그 동영상, 짤막한 동영상 있으면 거기 보면서 제가 잘 아는 정경호 씨 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아마 K-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 보셨을 것이라 저기 생각합니다 저희 딸에도 K-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그 보면서 아빠, 나 실장님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대표님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또 그러다가 협박했어요 그런 것도 뜻을 알아요 그러면서 한글을 배워가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를 보셨을 거래 생각돼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배경은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강도를 저질러서 살인으로, 폭행으로, 마약으로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죄를 짓고 들어와 이 감옥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감옥 안에 있는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중에는 좀 나름대로 또 성실하고 착하게 또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말도 점찮게 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감옥 안에서는 그냥 좋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모범수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자유를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나름대로 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자유를 얻고 나름대로 모범수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갔지만 그들의 현실 가운데 매시시 때때로 그들의 현실을 알려주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곳에나 포진되어 있는 철창살 그리고 어느 때든지 잘못하면 날라오는 교도관 눈에 몽둥이 그리고 자신의 옷에 이름 대신 붙여있는 제수 번호가 그 사람이 죄인이다 판정을 통해서 죄인이다 라고 판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최초의 인류이자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이란 판결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탁탁탁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기 이전에는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후에는 율법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너 이런 죄 짓지 넌 죄인이야 너 이런 죄 짓네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너는 계속 죄만 짓니? 하면서 그것을 죄를 드러내면서 인간은요 죄인인 줄 알면서 그의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얻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이 율법과 믿음의 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그 변화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감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은 그 변화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라고요?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우리 먼저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의 메인바되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구절에서 사도바오는요 예수 그리소를 이 믿음이라는 그 다양화로 표현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그리소인들은 바로 율법 아래의 메인 상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아래의 메인 상태에 대해서는요 보면 24절의 그 말씀처럼 마치 초등교사의 그 권한의 아래에 있었던 당시 어린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이와 같이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음 구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소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에서 24절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은요 오늘날 뭐 엘레멘트리스쿨 티처를 얘기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티처와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헬러 단어가 바로 파이다 고거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파이다 고거스 제가 헬라우를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하는 이유는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뭐라고요? 초등교사가 헬라우로 뭐라고요? 파이다 고거스 당시 로마 시대의 초등교사인 파이다 고거스는요 귀족 계급에 속한 그 자녀들 6세에서 한 16세까지의 그 아이들을 아이들이 17세가 돼까지 계속적으로 그 모든 초등교육을 담당했던 그 집의 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때요? 학자든 선생님이든 의사든 정치가든 다 노예가 돼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온 둘 중에서 아주 인재들 또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귀족들은 그 자기의 종이지만 그 유능한 인재들을 자신의 그 자녀들을 위한 초등교사인 파이다 고거스로 임명하여서 그 역할을 주어서 자신들의 그 자녀들을 엄격하게 훈련하는 것들 학교를 등학교 하는 걸 또 돕게 해주고 또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한 엄격한 예의범절을 가리키는데 이 파이다 고거스라는 초등교사를 사용해서 자녀들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반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귀족의 아들이오 당신은 지금 종이인데 왜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해? 막 그러면서 요즘에 부잣집, 자녀들, 과외 선생 하는 분들은 힘들게 하는 그런 드라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당시 시대는 어떠냐면 아이가 화장실을 가도 파이다 고거님 제가 화장실을 다녀와도 될까요? 허락을 받고 갈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모든 권한을 이 파이다 고거스 초등교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17세가 되어 이제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되면 모든 권한이 이제 아버지의 기회로 넘겨져서 그때서부터는 아버지로부터 이 사회의 성인으로서 살아갈 그 모든 교육과 또 모든 그 책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초등교사인 파이다 고거스의 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마음과 행동과 말과 그 외에 삶의 그 모든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사람들을 엄격하게 훈련하고 또한 율법을 그 지켜 행하게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몸과 마음과 생각과 동기 등등 사람이 전 인격적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결코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율법의 구속 아래 거하는 삶은 어디까지라고 해요? 바로 믿음의 때까지만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때를 의미해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요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선포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4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신한 생활에서도요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교회 내교 그게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삶의 그 덕목들 또 그리고 예의 범절 등등 뭐 신앙 생활의 어떤 그런 것들 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건 뭐가 있어요? 특히 어떤 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됩니까? 담배를 펴도 됩니까? 도박을 해도 됩니까? 성경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한 말씀이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배 전에 10분 일찍 나와서 예배 들이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그래서 주일 전에는 밤새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토요일은 일찍 주무세요라는 그런 것도 있고 전도하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율법적인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고 얻어야 하는 그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바로 초등교사인 파이다 고고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나 성경 공부에서나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누누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강조하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를 하고요 봉사와 헌금과 전도의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고 성경 공부하세요 제자 훈련 참석하세요 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서로 다투지 말고 오히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세요 라는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의 자녀 얘기는요 이러한 초등교사인 파이다 고고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사랑 그것은요 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 또 하다가 애들이 싫어하는 것을 안 주고 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엄격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엄격한 파이다 고고스의 어떤 이런 엄격한 그런 훈육 아래에서 자라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그 성숙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면요 이 세상에서도 더 이상 엄마가 너 예배 드렸니? 너 헌금했니? 기도는 했니? 밥 먹을 때 기도했니? 그런 얘기 이런 파이다 고고스라는 것이 없어도 어때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쁨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그 믿어놓으면 아마 이제 우리는요 이 율법의 그 정제 아래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주 안에서 진정한 우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은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26절부터 29절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세 가지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얻은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성경이 표기된 하나님의 아들 툭하면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딸이라는 표기가 없어서 실망하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이거는 당시의 문화가 어떤 공식적인 그런 서류에서 여자와 아이들을 카운트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들 딸을 포함한 아들 포함한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오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성예적으로 행하는 물 침례와 같은 어떤 단순한 외적인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개네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 영접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바로 그런 어떤 성령 침례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침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침례가 임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오와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때요?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행하는 침례라는 거죠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그리스오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평면적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침례식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임제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밟는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요 너는 내 거 그렇죠? 도장 딱 찍어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그런 인치심을 받고 또한 갈라디에서 4장 6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아들의 영 자녀의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로마 사회에는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이 18세가 되어서 성년이 되면 토가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옷을 주게 됩니다 이 토가라고 보면 우리 그리스 보면 그렇죠? 이 하얀 거 뭐 그렇죠? 우리 나오지만 뭐죠? 헝겊 큰 거를 옆에다 다는 거 이 옷을 딱 줘요 이것은 뭐냐면 야 너는 이제 초등 교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사회에 성인이야 그래서 네가 성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어떤 가족과 국민의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어 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준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에도 각 나라와 인종별로 보면 이 성인식에 대한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뭐 친구, 히스패닉 계통의 친구한테 성인식을 한다고 해서 놀러 가도 되냐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그냥 뭐 축하해 그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런 것이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특히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성인식을 갖는 자녀에게 가장 축복되게 여기는 그것을 행하게 되는데 뭐냐면 바로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토라 두루마리를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직접 읽게 하는 그 권한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성년으로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는 그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요 어렸을 때는 초등교사에서 초등교육을 통해서 인간으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배우고 성인이 되어서는 아이의 옷을 벗고 어른의 옷으로 갈아입고 더 이상 초등교사가 아닌 아버지에게 속하여 장성한 아들로서의 그 책임과 의미를 담어 살아가듯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교의 성도들과 오늘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그리스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그 낡은 옷을 이제 벗었고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 안에서 그리스에 의해 새로운 옷을 입게 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에 버렸던 그 낡은 옷, 그 율법의 옷을 그거에 대해서 미련도 갖지 말고 그것을 입으려고 하지도 말고 어때요? 이젠 변화된 새로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은 신분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 됨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지위, 인종, 유산, 성별 같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의 그 평등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방인들보다 훨씬 전서부터 여우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오이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비록 유대인들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유대인의 그리스오인과 동등한 유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에는요 분명한 그런 신분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주 안에서라면 너희들이 그리스오인이라면 자신이 주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그 종보다 자신이 영적으로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자신이 남자라고 해서 여자를 너무나도 열등한 존재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남녀 모두가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받은 자나 주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요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그 전주에 아주 잘 알려진 이 조삼덕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주에 갓 부였어요 그래서 조덕삼, 조덕삼이죠 조덕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아, 그렇지죠? 아, 그 어르신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이 테이트라는 그 성교사님이 성교를 하러 오셨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집에 사랑채를 내주어서 그분을 머물게 하고 매주일마다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 또 자신의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그 머슴들, 종들을 다 예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이 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조덕삼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마침 또 함께 말씀을 듣던 그 머슴인 마보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1902년에 함께 집사의 직분들을 받았고 1905년에는 바로 이 금산교회라는 그 교회를 바로 한옥식으로 된 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이 금산교회에서 최초로 장로 한 사람을 뽑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아, 이 부자, 이 지주, 조덕삼, 이 집사가 될 거야 아, 주인이니까 당연히 머슴이 있는데 머슴이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런 예상을 했는데 그 모든 예상을 깨고 어때요? 바로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됐어요 사람들 술렁이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디 반생이 뭐지? 아니, 어떻게 머슴이 주인을 제치고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막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도 이 조덕삼 집사는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교인들을 격려하고 난 괜찮아 그리고 어때요? 자신의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극진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 조덕삼 집사가 또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의 행보는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딱 보호하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그 장로가 목해자의 자질이 있어요 믿음의 그런 자질이 있고 불량이 있는 것을 보고 성교사님 앞에 추천해서 이자를 목해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학비, 모든 경비, 책값에서 모든 재정을 아낌없이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지원을 했다고 해요 이러한 조덕삼 장로님의 그 신앙과 성김으로 이 이자익이라는 장로님은 목사님이 되셨고 목사님 된 후에 그 금상교회의 단임 목사가 되고 1924년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는 총회장으로 성기게 되었고 그 후에 나라가 해방되고 1948년까지 이 장로교 교단을 이끄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회계급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다, 평등하다라는 이 조덕삼 장로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온전히 세워졌고 그러니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한국 땅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했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 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재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인종적인 것, 사회적인 것, 성적인 구별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다, 평등하다 그런 하나 됨이 아니라 어떤 하나 됨이라고요?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의 그 하나 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 안에 대해서 하나 됨 우리가 평등함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복음의 역량이 이 사회에 흘러들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어요? 노예 제도 폐지가 됐죠 인종차별, 금지법이 됐죠 남녀차별 그런 것이 이제 금지되었죠 이런 긍정적인 그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 변화도 있었지만 사도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영적인 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 시간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라와 또 교회와 모든 그리스오인과 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한 다시 한번 붕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깨워야 됩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회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붕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와 그리스오인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바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참당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 외적임 보다 사람이 내면적인 것이 반드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변화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신 영적인 질을 통해 변화를 받아야만 바로 내적어난 외적어난 참당 그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요 우리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 그리스오인들의 삶으로 시작하여서 온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합당한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은 신분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오의 것이면 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잔이라 바울은 율법과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오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시의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갈라디아교의 송대들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를 믿어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율법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그 유일한 신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의 그 죄인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의 합당한 대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집사님 이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재호 누구인가 이옥선 누구인가 오진아 누구인가 나세라 누구인가 신용호 누구인가 라는 그 짐을 던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인들 중에는요 종종 그리스 안에 받은 신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수동적이에요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거의 모든 삶에 마치 율법이 그의 삶을 꽉 눌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귀한 것일지를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뜻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를 닮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 새로운 직분의 새로운 신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항상 간직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릇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릇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더라도 그릇의 영광을 돌리시길 바 BY 그릇의 영광을 돌리시かな 그릇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릇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альным 아멘